네, 여러분 제가 드디어 신우와 함께 앞으로 쭉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예능 하면서 처음으로 고정을 하게 됐는데요.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의 방송이 엄청 설레고 되게 기쁜데 항상 형님들 그리고 우리 스탭 분들이 정말 재밌게 잘 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? 그러면 본방사술을 꼭 하셔야 합니다. 매주 앞으로도 저의 활약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러면 신우와 함께, 시우민과 함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